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당신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질병의 치유를 받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번에 어떤 여자분이 집회가 끝나고 우리 부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꽤 오래전에 저에게는 건강상 위장과 호흡기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집회라면 모두 다 참석해서 치유 기도를 받을 작정이었죠. 그 말을 하고 있던 시점에 그녀는 이미 미국에서 열리는 모든 치유 집회란 집회는 다 참석해 보았으나 치유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가 말했다. 주말쯤 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치유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하나님의 저를 위해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선 내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바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녀는 25년 전 자기의 남동생과 의견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 이후 그들은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몇 번 안수를 받았었고 특히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받지 못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 여인은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았고 자기 안에 25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 아직도 자기 남동생을 향한 원한과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찌됐든 그녀는 남동생에게 장거리 전화를 걸었다.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남동생이 말했다. 전화 걸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 역시 누나에게 전화를 걸 생각을 했었는데 누나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나도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려고 했었어. 남매는 결국 서로 똑같이 50%의 잘못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므로 화해를 하게 되었다. 누나는 집회가 끝나면 남동생을 방문하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동생과의 사이가 좋게 회복되자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을 느꼈고 내면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고 후에 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저녁 집회에 나오기 전에 잠시 낮잠을 자려고 누워있었다고 한다. 후에 그녀가 우리 부부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런 질병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말씀은 나의 모든 증상과 모든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내 평생에 이처럼 기분 좋은 적이 없었어요. 내 모든 이장장애가 사라졌고 나의 폐의 문제들도 없어졌어요.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먼 길을 달려왔음에도 치유기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남동생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바로하고 나니 이렇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나는 이와 동일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날 수 있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꼬인 관계를 바로잡은 뒤에야 그들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 중에는 말기암 환자들도 있었다. 한 신사가 내게 말하였다. 제 주체의가 이렇게 말했어요. 30일 안에 죽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사는 그 즉시 모든 악한 마음과 원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했더니 나음을 입었고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필요가 없었다. 생각해보라. 그는 단지 용서를 실행해 옮김으로써 말기암에서 깨끗이 치유를 받은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 없이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가 하면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하고 난 후에 치유기도를 받지 않고도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용서해야 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오직 자기 자신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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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